이 자리에 그 왕년의 DJ분들이 좀 계세요. 앞에 계시는 우리 음성 사장님도 DJ협회에 가입을 하셨고요. 이쪽에 보면 사진 보면 방송 DJ인 앞에 전국협회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다시 한번 가입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방송을 하셨고 본인 소개를 한번 쫙 양력도 소개해주시고 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저보다 훨씬 좋아요. 본인 소개부터 저는 서울 홍대에서 온 임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메카 우리나라의 꽃 홍대에서 우리 친구들 모임에 우리 와이프들 친구들 모임에 제가 이렇게 위원창이 끼게 됐는데 내가 20년 만에 찾은 정말 내 모습을 오늘 찾은 것 같아요. 나 이런 집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까. 언제 DJ활동을 하신 거예요? 몇 년 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치 않게 그때가 85년도 85년도에 인천에 신포동에서 신포동 그 유명한 우리 친구 대타로 동인천 친구 대타로 대타로 친구 그 백조 그때는 경영식이라 그러잖아요. 경영식집에도 DJ가 다 있었어요. 맞습니다. 음악으로 주기는 멘트 거의 안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그냥 좋습니다. 노래 불릴 때 바뀌는 거 아니죠?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활동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고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아주 간단하고. 누구세요? 적군이 한 분 계신. 그러신 거 아니죠. 자 그리고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돌고 돌고 돌다가 당구장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는 일을 하시네. 당구 골이 굴러가지고. 당구 프로는 아니고 거의 프로 수준. 프로 수준? 천? 아 기본이죠. 아 이천? 아 그건 욕이죠. 만? 허억. 만 담아도 있어요? 그런 단위는 없습니다. 아 그럼 몇 치인데요? 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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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사백. 사백. 나 깜짝 놀랐네 아주. 만 담아 천 담아 나와서. 자 좋습니다. 이제 당구. 그쪽 뭐 당구 쪽은 어때요? 그쪽은 당구. 지금 서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습니까? 네. 주문은? 네.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음악 주문은. 아 이쪽은 또 평창에서 왔다고 강원도. 서울에서 왔다니까 바로 날아오시네 그냥. 야 그 옛날에. 아니 평창이면 강원도인데. 강원도 평창. 우리 전국에서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서도 부르고 이쪽에서 부르고. 강원도 평창에서. 보니엠의 리버스 오바빌론하고 스모키 리빙에서. 대표적인 것들. 역시. 반갑습니다. 옛날 냄새가 다들 납니다 오늘. 물씬 아주 익은 냄새가 나요. 자 이제 노래 실력을 볼 건데. 네. 여기 노래를 못하면 벌칙을 줍니다. 아시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네. 설명 다 들었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음성 사장님 많이 쐈어요 여기서. 아주 많이 돌렸습니다. 자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이문세의 이영훈 작곡 작사 빗속에서. 아 그 작사 작곡까지 아세요? 이야 역시 DJ 출신이 이렇죠. 네. 아 금방 보셨구나. 자 이문세의 빗속에서 박수 한 번 전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모자라도 이해해 주시고 잘 감사하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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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두고 고를 부르시겠다. 그런데 저쪽에 누가 어떤 분이. 저 사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 중에 이런 건 아니죠. 안 되죠. 네. 진짜. 방송을 모르시는 분이죠. 저거 아니죠. 누구세요. 네. 네. 극에서 극과 서로 부딪치는 거 같아. 자. 그래서 준비된 노래가 뭐예요. 네. 이문세의 소녀입니다. 이문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네. 이문세를 좋아하는 것보다 이용훈 씨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작곡자분을 더 좋아하시네요. 네. 시인처럼 맑은 용을 가진 이용훈 씨. 네. 알겠습니다. 네. 돌아가신 지 한참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도전자가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영예를 위해서 제가 부르겠습니다. 내 곁에 와물러요 떠나면 이 노래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름또뿐. 만아만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을. 노을지. 장가를 안 지. 멀리 떠가는. engineer, 오늘 하루의 beauда Tik daughter이 황에 봉미원과에서 한정, 팝äng이 와들아 개의 호흡처럼 우除 reduce heraaaa 안녕하세요. 그 말 andel고 울지마 나 항상 그대 개체만 울겠어요 떠나지 하나요 고맙습니다 여보 사랑해 노을지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내고 찾고 싶은 네 생각도 하늘에 그려 마음으로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개체만 울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내 곁에 머물러 떠나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지 마세요 아니 뭐 나는 뭐 굳이 뭐 그러고 싶진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노래 두 곡 연달아 들어봤는데 벌써 팬이 생겼어 네트로분들이 뭐 멋있으세요 깨 오빠 뭐 난리 났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바로 팬이 생기시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살펴가시고 또 멀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자리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두 분 사랑이 정말 넘쳐나는 게 보기 좋습니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핵댁